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04회차 해외, 축구 해외, 축구 잉글랜드 리그컴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미들즈브런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팀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들즈브런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들즈브런의 공격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들즈브런가 대량 득점을 기록하여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근소한 한골차 승리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공격진의 득점력이 저조하여 공방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공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방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크시티는 미들즈브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세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팀은 미들즈브런입니다. 홈팀인 미들즈브런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크시티는 공세를 취하더라도 미들즈브런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미들즈브런의 승리와 함께 오버로 득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들즈브런 승을 추천드립니다. 코번트리는 최근 경기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며 한골차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화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방어에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내 단기전에서는 난타전 양상이 예상되며 득점이 많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이번 경기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공을 통해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 자원들이 공세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의 속공에 의해 배후 공간이 뚫리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승부는 비등비등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판전에 특성상 양팀 모두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옥스퍼드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배후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번트리의 속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번트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번트리의 승리와 함께 오버로 득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번트리 승을 추천드립니다. 퀸즈파크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콜리, 스미스, 아네르센, 첼라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로이드하고 프레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루턴 타운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타이스 총, 모리스, 아데바요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음판주하고 타운젠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루턴 타운은 측면 공간에 윙백 1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포워드하고 풀백 이렇게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박지성의 친정팀 퀸즈파크의 현재 전수라고 상극인 상황이다. 그리고 루턴 타운 선수들보다 비교적 퀸즈파크 선수들의 공수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역습 전개, 시원할하게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루턴 타운의 3백 수비진들이 퀸즈파크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퀸즈파크 승을 추천드립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마다, 마테타, 에제, 아예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하여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백업 자원으로는 에두아르가 있으며 그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루하 사인즈, 미국 국가대표 서전트, 스위스 출신 파스나흐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득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백업 자원인 아이다와 카마라의 활약 여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챔피언십 팀인 노리치 시티가 맞붙게 되었지만 양 팀의 전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종 수비진을 높은 위치에 형성해 경기를 운영하는데 이는 노리치의 발빠른 공격수 보루하 사인즈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인즈는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며 득점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노리치의 서전트 역시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고전하는 경기 내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노리치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백 4회차 해외 축구 잉글랜드 리그컴 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